똥국사기 91번째 시간입니다. 하고 성화친 하며 청태종이 적질 봉림대군 과급 동궁 진 환 강화 부획 수 재도병 하여 반사 심양 한이 상이 환경 하여 주 장신 김경징 하고 송 척화 수 모신 홍익한 과급 윤집 오달째 삼인 늘 우 심양 한이 청인이 오기 불복 불복 살찌 하고 하고 도사 오방언 과 여 사막 사 동위 척화 견사 거 하여 투강 한이 이 사 하여 방언지 조 응정이 전사 임진 난 하고 부 직기 전사 만주 한이 일문 삼세 구 사 국사의라 부 만주 전후 1위 근 3개월 연이나 조선 승 임난지 후로 명국 역 쇠약하고 이 청태종 이 역 용병 신 속 으라 조선이 자차로 수 천국 압제 하여 매세 견사 송 박물 한이 외 수 열 중심 하나 내 불복 청국 하여 벌명 시에 청 병어 아 조선 한이 부 명국 자 임진 구원 이유로 감격 기은 하나 연 부득이 이 평안 병사 유림을 배 수장하고 이 우주 부윤 인경업을 배 부장 하여 솔 전선 하여 조 청이 하나 기실 백방 저해 공 가도 한이 하여 조 청이 하나 기실 백방 저해 공 가도 한이 하고 하여 기성 함이 면자 달아 상이 강화 의 성이 합락 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대사가 이미 그르쳤다 하여 김유 최명길의 말을 따라 한강 동쪽 해안에 삼전도에 나아가 청태종을 아련하고 아무래도 이제 아련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인조는 패한 나라의 임금이고 청나라는 이겼기 때문에 아련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친을 이루고 청태종이 인질 동림대군과 동궁 강화의 사로잡은 사로잡은 자와 여러 도의 병사를 거두어 군대를 돌려 심양에 모두 돌아가니 상이 서울로 돌아와 장신 김경징을 죽이고 척화의 우두머리인 모신 홍익한과 윤집 오달재 세 사람을 심양에 보내니 심양 사람들이 그들이 불복한 것을 미워하여 죽였다 도사 오방언과 사막사가 함께 척화를 주장하였는데 일이 그르친 것을 보고 강에 투신하여 죽으니 오방언의 조부 오웅정이 임진란에 전사하고 아비가 만주와의 싸움에 전사하니 한 가문의 3대가 함께 나라를 섬기다가 죽었다 대저 만주의 전후일이 겨우 3개월이었으나 조선이 임난 후 뒤를 틈타 이어 명국이 또한 쇄악해지고 청태종이 또한 병사를 쓰미 신속하였다 조선이 이로부터 청나라의 압제를 받고 매해 사신을 보내어 박물을 보내니 밖으로는 겉으로는 비록 기뻐하는 마음을 따랐으나 명나라를 정벌할 때 우리 조선의 병사를 청하니 명나라가 임진란으로부터 임진란에 스스로 구원하는 구원하여 그 은혜를 감격해 하였는데 부득이 평안 병사 유임을 수장으로 제수하고 우주 부윤 인경업을 부장으로 제수하여 수군을 이끌고 청나라를 도왔으나 실은 백방으로 가도를 공격하는 것을 저해하였으며 때때로 은밀히 가도를 가도에 보고하여 그 성이 함막되는 것을 면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가도가 명나라의 소유였나 본데 그 가도를 청나라가 공격을 같이 하자고 해서 부득이 따랐는데 명나라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고 뭐 내통을 많이 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명나라의 은혜입니다 향 nom 명나라의 음료